내일부터 장마가 시작이라고 했는데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바람도 좀 불고 선선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 신항입니다 내일 올라갈 짐은 이 신항에서 승차를 해야 됩니다 일단 부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짐을 실고 나오겠습니다 지금이 6월 초중순인데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더워가지고 거의 한여름 수준인데 장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면은 조금 선선해질 랑가 올해는 이렇게 또 밤에도 더운 게 열대야라고 하나 밤에도 이렇게 더운 거는 보통 장마 지나고 한 8월달 정도 돼야 7월 중순쯤부터 돼야 밤에 열대야때문에 잠을 못자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 현상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더워가지고 잠을 못자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9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여기 신항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올라갈 겁니다 우리 그 신항 행복한 친구랑 같이 머리 안 씻겄나? 어 뭐 씻었지? 왜? 어?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 깨지지않아 와 일로 머리에 기름 지어가지고 화 끝나니까 바쁘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1분 1초가 부족한 시급한 상황이라도 또 화삼동은 또 무조건 들렀다가는 아 당연하지 얼굴은 많이 까무잠짠해지는데 많이 안좋았다 내가 건강이 이상 있는 거 아니지? 저는 안좋아진 것 같다 이거 왜 몰래? 하나 골라라 커피 말고 뭐 없나? 나는 복숭아 아이스티 불러 나 아메리카노 내가 밥 살게 나올 때 네 괜찮아요 좋은 거 살게 한 대가 뭐 괜찮다 파업 끝나니까 하삼동까지 바빠졌네 응 시간 이때가 바빠졌네 아 수현이 또 깨지지않고 마음이 안 좋네 이거 네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자 또 친구랑 커피 한잔 사가지고 평택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9시 반이니까 보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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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2시 반 3시 정도 되겠네요 또 부지런히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저 지금 김치 하고 있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우리 친구 수현이가 지금 보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약간 그 뭐랄까 군대에서 그 약간 극기주 갔다 왔을 때 그런 느낌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네요 아 정확하게 5시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내일 작업할 곳이 여기입니다 평택항만물류 내일 아침 7시에 작업이니까 액션트럭거도 왔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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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네 아 피곤하네 아 피곤하네 아 피곤하네 아 피곤하네 네 폼클렌징 진짜 약 많이 쓰겠네 어 쓰지네 진짜 금방 쓴다 지금 거의 뭐 집이네 뜨거 집이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려와서 차가울거다 또? 도저히 못 참아 사는거지 니 한 3일 됐나 안 씻건지? 이틀 됐지? 시간상으로는 한 4시간 안 씻건지? 못 씻었지 안 씻은 게 아니라 잠이 오나? 잠이 오더나 어제? 포라운드 딱 잘 봐서 피곤해서 죽겠다 가야겠다 이야 지기네 원격이네 이거 발전기 이름 뭐지? 뭐? HKP HKP? 아 이거 그게 좋네 원격시동 맞지? 그렇지 그래서 또 화면이 오면 좋지 전화비랑 화면 저런거 없지 우리 없지 많이 하나도 없지 우리 거 좀 개 쓰레기다 맞지 에이 그냥 뭐 찰떡만 해 뭔데? 이야 아 아 온도 적이네 온통이 온통이 오늘 또 뭐 갖고 왔는데? 물어봐요 아니 랜덤박스네 아 아 제스프리 이거 골드키리야 비싼 거네 이거 20이거 하네요 네 어? 20이거 키리 사이즈 이거 먹어 이거 왜 있는데 여기 아 검색했는가봐 여기 또 실있네 삶 낮추고 후진해라잉 삶 맞추고? 응 이빠이 아 4시간 걸려요? 한 뭐 넉넉잡아 4시간 반 여기 또 거기 다시 가요? 네 또 바로 올라요 아 거기 언제 죽으신가요? 아니요 저희는 울산 한 마리 하고 또 올라와요 거기서 울산 한 마리 한 번 하고 잠을 언제 죽여요? 이거 한 새벽 2시에 와서 잤지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샤워도 한 번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 다 새겨된거에요? 언제 된거에요? 아 하물년대 파업이요? 네 잠을 좀 주세요 일단은 지금 이번 연도까지는 하는데 일단은 내년에도 이제 계속 하려고 파업을 하는건데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온거 같아요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던데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던데 아 당연하죠 야 니 차에 기름 새는데 아니다 이게 뭔지 기름 아이가? 아니다 물이다 물 이게 뭔지 알아? 물이다 물 무슨 물인지 알아? 내 눈물 어? 너무 힘들어서 내 눈물이 나온다고 아니 이거 물을 새는거 해가 니 차에서 아니 요거 붙잖아 기름 아이가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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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여기서 나오는거네 이게 이제 스페서서 그런가봐 바깥에 덥고 안에는 차가운게 맞나니까 맞지 맞지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요? 아이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